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질 수 없더냐 아멘 오늘 영적스밑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영적스밑에 서게 되면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서론에서 영적스밑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조금 우리 참고하고 실제적인 이 부분들이 내게서 정리되어지면 영적스밑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메시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스밑, 기능스밑, 문화스밑인데 영적스밑의 축복을 누리면 오늘 서론에 나옵니다마는 본론 본문 공과 서론에 나옵니다마는 기능스밑과 문화스밑은 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스밑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기능스밑, 문화스밑이 먼저 되어버리면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단의 신분을 하게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스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바꿀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4등전 1장 3절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보고 이 메시지를 계속 접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감난산의 메시지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늘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말씀에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서 돌아가 보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새로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냐 감난산 사건 이전에는 뭐냐 계속해서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꾸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문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달합방운동 시작한 그 시작의 성경구절이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2, 3, 7, 5총 종족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응답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응답이 자꾸 발전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답도 발전되고 메시지도 계속 발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붙잡은 달합방운동 시작했던 것이 세 가지 뜰까지 검토율 시대까지 그 뭐냐 응답이 그렇게 발전되어가고 응답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 그 축복의 중심이 뭐냐 감난산 사건이거든요 이 감난산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으로 보아져야 우리가 새로운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꿀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봉 5장에서 7장까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강의를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여기는 기존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들 그게 아니다라는 거 진짜 뭔가 높은 사람이 잘 보여서 산자리를 차지하는 그게 복이냐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 그걸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로마 속국 상황입니다 어떻게 한 자리 하는 것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 가난한 자가 복이고 심령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라는 복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뭐든지 돌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뭔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주기도 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그게 마태문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것은 형제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들 그 비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그것을 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형제와 함옥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하나같이 전부 다 바꿀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뭐냐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마태문 13장에 천국 비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겨자시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가 있고 이런 많은 또 고기 잡는 어부 비유가 있고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도 있고요 많은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생명이 겨자시 안에 있으니까 그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게 나무가 되고 그게 가지가 되어지고 그게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여러분 대수롭게 이기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전부 다 생각들을 바꾼 거예요 사실 누룩 가로수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 결국 모든 것을 부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모든 것들을 바꾸어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자리 또 뭔가 이루어진 거 뭔가 큰 거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작은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겨자시가 땅에 뿌리지니까 그게 나무가 되고 그게 많은 사람이 깃들이게 된다라는 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태문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디서 불러내 어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받아 냈느냐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리포 이미 가이사 황제와 빌리포 총독이 정치적으로 결탁되어서 어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리포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받아 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서 진정한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로 모든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거쳐냈는데 그의 가이사라 빌리포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아 냈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고백해놓고도 마태문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셨지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엘리야 모세 이를 위해서 내가 집 짓겠다 했어 그리스만 끝인데 이렇게 그리스도 고백해놓고도 아직까지도 엘리야 모세가 남아있어요 이 바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문 18장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자리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이 바꿀 것 전부 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 바꿀 것을 바꾸지 못해서 본질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어떠면 이게 바르센님과 유대인들의 제자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 안에 본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본질을 본질되지 못하게 하는 바꿀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실제로 어떠면 우리 안에 보금을 보금되지 못하게 하는 킹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킹핀들이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상관없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본질을 어떤 경우는 목사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본질을 놓칠 이유는 없어요 더 심한 말로 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목사에게 대드는 사람 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건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 바꿀 것을 바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냐 본질을 못 보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네가 있는 그 안전자리를 들고 가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비인국이 뭡니까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그걸 들고 가라 하느냐 그걸 시비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들 안에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유대교적인 영향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바꾸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게 보금을 보금되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기독교 안에 유대교의 영향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자리를 들고 가는 그게 유대인들은 그게 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세요 7, 1번 번째로 간음하고 붙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사실은 나도 너를 정직치 아니하느니 이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는 돌로 쳐 죽일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가르마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진짜 영혼을 본 거예요 정말 그리토가 필요한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니 부로 말면 이 예의 속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받고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 서밋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세 문제 내는 것 때문에 사왔잖아요 성전세 문제 때문에도 사실 여기는 안나스와 가야바 중요한 결탁된 장인과 그 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서 뭔가 파고들로 하니까 결국은 반대할 수밖에요 그리고 또 성전을 청소한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예수님은 공생의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것이 뭐냐 바꿀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왜냐 그래야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꿀 것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일들을 그냥 그냥 알면서도 왜 허용하느냐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4등전 11장 1절에서 18절 4등전 10장에 고너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함께 음식 먹고 세례 준 것을 놓고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할래 받은 자가 무할래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가 안 맞는 것이죠 아니 보금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아직까지도 뭐냐 어떻게 할래자 무할래자 이방인 우리는 선민이란 사상 아닙니까 이게 이 속에 뼈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않음으로 말하면 결국은 11장 19절에서 30절에 어떤 면에 성교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사건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정말로 바꿀 것을 바꾸어 나가야 뭐냐 본질을 보게 됩니다 왜 본질을 놓치느냐 본질을 볼 수 없는 내 안에 드덕드덕 붙어있는 유대교적인 영향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기독교는 그리도에 빠져야 합니다 유대교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들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거의 유대교회에 빠져 있어요 유대교회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그리도에 빠져야지 유대교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교회의 역사들 그대로 유대교회의 영향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회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바꾸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바꾸는 작업들 두 번째입니다 영적선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 777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각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각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로 감난산에서부터 시작된 망대화 여정과 이정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놓고 각인되어지도록 각인되어 그러면 오늘 응답이 뭐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영적선미에 딱 서 있어요 이거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777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고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이 사실 777 어떠면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각인하는 것입니까 뭔가 꽂히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합니다 이게 24 25 영원이 돼야 합니다 24는 집중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러면 결국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결국은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어느 날 보면 영적선미에 응답이 딱 서게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거의 이 부분에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의 역량 속에 있어요 사실은 못 벗어나고 있어요 못 벗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바꾸고 나는데 4등 1장 3절에 이 일을 놓고 보면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집중해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칠칠칠의 각인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에 놓고 계속해서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도 모르고 오는 응답이 뭐냐 결국은 영적 스미에서 쓰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영적 스미입니다 진짜 칠칠칠 각인되어짐으로 이 본질을 본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게 영적 스미세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른 줄 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령의 인도 받는다 그 말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게 사실 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 받는 신앙생활인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고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게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그 근간에는 그 밑불에는 나라는 것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라는 것 안 믿어요 영직사실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 갔어요 그게 소수의 0.1%의 사람들을 시대에서만 세워가지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갔다라는 것 여러분 악한 사단도 0.1%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0.1%의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결국 흑암으로 끌고 갔어요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사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기능성 미니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작품이 되어지는데 정거 가지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작품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서 및 뭘 하기 전에 영적서 및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검톨 시대를 통해서 먼저는 기도에 집중해서 달란트를 찾아내게 하고 그리고 눈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어디에 영적인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눈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 이미 요셉은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서 및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정말로 영적서 및 딱 쓰게 되면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누려져요 노예로 가는 것도 응답이었고 감옥에 가는 것도 응답이었어요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추레우키 2장 1절 10절 요괴배 이미 영적서 및의 축복을 알고 이 모세를 어디에 왕궁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추레우키 2장에도 보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스 11장에도 보면 모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 문명에서 쫙 읽어보면 이 요괴배에서 그냥 모세를 갈대우루 상자에 담아가지고 내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갈대우루에 담아가지고 내려보낸 사실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모세가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들을 요괴배에서 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언약을 심게 되죠 나중에 왕궁에 들어와서 돈을 받고서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심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이죠 이전에 다윗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미 여러분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한나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무엘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했다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는 말이죠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 아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세워졌다는 것 요괴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 보내고 결국은 형들과 형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요셉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형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10편 70편 72절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은 어릴 때에 이미 목동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영적섬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한기야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사는 시대를 내다봤어요 시대를 내다봤어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어떠면 엘리야 스승에게 있는 그 시대 그 스승의 활동을 하는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온 것을 알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감의 갑절을 구한 엘리사로 말면 아마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중에 왕궁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 다니엘 왜 뜻을 정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왕궁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간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왜 뜻을 정했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붙잡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 영적 서밋에 이미 서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왕 4명이 바뀌어졌는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에 대한 답을 딱 누르고 있었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축복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그 어떤 것을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왕들을 상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딱 그 순간을 체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서밋에 쓰게 돼요 사실 그리고 4경전 1장 1절 3절 8절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요 그래서 어떠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부분은 이미 그리스도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역사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영적 스밋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세하게 봐요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압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스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반드시 영적 스밋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 따라오는 거고 그 이제는 누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 이 속에서 뭐냐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사업할 수 있어야 해요 이미 하나님의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 힘 가지고 사업하고 이 힘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 해도 이 힘 갖고 있으면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 안 시켜봤습니까? 하라 하라 하라도 안 돼요 사실은 아니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뭔가 그러니까 작심삼일 작심삼일도 안 되죠 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런데 이 힘이 딱 주어지면 아이들이 공부하지 말라 해도 이유도 알고 목적도 알기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사단이 완전히 우리 현장에서 공개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세상 타협한다는 이미 세상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의 많은 선도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이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힘이 없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데 세상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이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응답으로 누려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응답으로 보여져요 이 축복을 딱 누리면 그리고 작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결국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응답을 못 봐요 많은 경우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통역자 때문에 많이 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통역자를 우리가 돈을 드리고 데리고 와야 되냐 뭔가 이제 통역자는 의뢰이 메시지만 통역하는 게 아니고 식사하면서도 포럼 되어지니까 당연히 통역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통역자가 당연히 음식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건 진짜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통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 시컨 메시지 통역했다고 해서 물론 피곤하겠죠 그런데 식사시간에 조금 포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식사하면 자기는 식사 못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가 통역시키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우리의 이 시간에 이 걸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다는 것 우리의 사역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해요 지금의 부분을 놓쳐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지금의 부분을 놓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할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어야 될 시간표구나 생각하면 그 안 좋은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사역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져요 이번 성교사에게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는 부분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거의 지금의 시간표를 놓쳐요 지금 보는 부분을 놓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응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응답과 연결되는 겁니다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은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앞으로 전부 다 응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모든 작은 일도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로 만들어 그렇다면 내게 지금 주어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랩런트 7명들이 누렸던 성공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요셉은 노회로 시작해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노회로 시작한 그 시작의 걸음을 대충대충 했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응답으로 봤어요 작은 것 같은 노예인이지만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요셉을 들어서 어디까지 애국의 총리까지 올려 있었어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으로 모든 랩런트를 보세요 모든 랩런트를 보세요 전부 다 작은 것 같은데 그 일에 은약 붙잡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은약이 필요한 최고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간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성공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오지게 응답이 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응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 최고를 이루는데 그러면 그게 나도 오는 것이 뭐냐 오직이 발견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다음에 오는 것이 유일성과 함께 재창조가 따로 오는 것이죠 재창조가 따로 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작품을 남기는 정글을 가진 문화 스밋이 데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응답을 딱 바꿔보면 아무도 못하고 있고 못 가고 있구나 아무도 못하고 있고 못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힘을 주셔서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시는구나 이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뭐냐 2, 3, 7 나라 살리는 것이구나 이게 딱 작품으로 남겨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 3, 3, 3 우리가 반드시 랩런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고요 우리 자신들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3, 3, 3 이것이 내 안에 망대로 딱 만들어지도록 망대로 만들어지도록 정말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서론 이 부분을 두 가지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참고해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될 때에 실제적인 영적 서민, 기능 서민, 문화 서민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고 우리 후대들도 누리게 돼 있어요 좀처럼 바꾸지 않아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보금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민사상 그런 게 하나님께 결국 초대를 바꾸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 6전도에 자체 1일 수련회 1박 2일을 했는데 제가 그 수련회에 이렇게 가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전도회마다 이런 수련회 통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좋은 아줌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좋았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연세도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인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밖에 그런데 또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너무나 좋았는데 뭐 때문에 또 메시지가 통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달했던 메시지가 우리 6전도에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교회에 본질을 소통시키는 주역이 돼달라고 주문했어요 본질을 소통시키는 주역이 돼달라 그러면서 그 본질을 소통시키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틀들을 깨트려버려야 된다 했어요 틀들 그런데 틀들을 깨트려버린다는 것은 말이 쉽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 이미 내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틀들이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안 깨트려져요 그래서 틀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새것이 들어오면 돼요 옛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새것이 들어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흙탕물이 흙탕물이다 그러면 맑은 물을 위해서 내려보내면 시간 가면 결국은 밑에는 전부 다 맑아진다 했어요 내가 안 깨어지고 옛 틀을 못 벗어버리는데 새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새것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뭐냐? 우리는 본질을 소통시키는 주역이 돼달라고 제가 육전도회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임이 참 좋더라고요 제게는 우리 다른 전도회 기간도 이렇게 한 전도회가 모한다면 다른 전도회 같이 연합해서라도 전도회 기간별로 자체 놀기도 놀고 좀 시간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메시아를 받고 또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주와 여러분을 영적선배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칠칠칠 각인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안에 바꿔야 될 부분들 바꾸어 나가므로 진짜 여러분이 본질을 살려내는 교회 우리 하나교회의 본질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본질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바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바꾸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적선배에 세우셔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정말로 칠칠칠 망대여정 이정표를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기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선배에 서서 모든 현장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검찰님들이 먼저 이 축복을 이루므로 우리 모든 구역들을 살려나가는 사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우리 검찰 로 부른받고 영적인 비밀을 전달할 자로 세우신 이 축복의 기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영적선배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모든 검찰님들 머리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들 자녀손들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옴댕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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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